1.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이 사회에 가입하고 충분히 오래 일했을 때 등장하면 그들의 경력과 재산이 극도로 승화될 것입니다. 청년과 중년은 상당히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 보통 평화롭고 충만해집니다. 특히 이 핸드라인은 약지 바로 아래에 나타날 때만 운이 좋습니다. 당시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세심한 성격, 세심한 천상의 지성, 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중년을 통해 그들은 명성과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집을 채우는 대는 모두 부자와 운이 좋을 것입니다. 부처의 눈 무늬는 본황의 눈, 공작의 눈의 조합입니다. 이 유형의 특별한 손짓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날카롭고 강하며 용감한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많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항상 위험을 쓴 미,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능숙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종종 중년을 통해 그들은 직업, 꿈 및 지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지만 사람보다 더 번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